네 오늘쯤 키포인트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가 주목하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 심각한 모양이에요. 지금 화물차에는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저희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간반 마감된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전에 얘기했듯이 3대 지수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S&P나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8일 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2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P 같은 경우는 올해 64번째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연초 대비 25% 올라가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면서 지금 4,700선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어저께 상승했었던 이유는 금요일 날 미 하원에서 인프라법안 통과했다는 게 가장 큰 영향 아닌가 싶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도 상대적으로 안정화를 찾으면서 투자 심리가 호조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상승하는 폭은 그렇게 조금 크지는 않고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저께 전일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고요. 미국의 입국제한 규제 완화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저께 시장에서 연중 관련 인사들의 코멘트들이 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메파와 비둘기파가 나눠질 수 있는데요. 비둘기파 입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지만 내년에는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얘기고요. 대표적인 메파의 브로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내년에 두 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 특이했던 건 퀼슨 연준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기나 아니면 공석이 되는 자리를 포함해서 내년 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4명의 연준 이사를 지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징주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에서 주식 지분 10%를 파네 마네라는 그런 이슈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머스크가 테슬라의 스톡 옵션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2,280만 주 정도 되고요. 지금 차익 규모로만 보면 2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스톡 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이렇게 큰 규모를 하면 세금이 54% 정도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세금만 한 150억 달러가 조금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천만 주 이상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테슬라가 과연 이거 천만 주를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출을 받을 것이냐를 지금 묻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매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물량이 출혜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분율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 매도 가능성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수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수가 지금 좀 많긴 하니까 그중에서 천만 주 정도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갖고 있는 주식이 한 10%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참 이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 개별 이슈로 봐야겠습니다. 전기차보다는. 지분 관련해서 이슈, 노이즈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미국 시장 먼저 봤고요.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시장이 참 아쉽긴 아쉬운데 그나마 어제도 장 막판에 저의 낙폭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심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요소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장 후반에 들어서 정부에서 요소수를 어느 정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해결 기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서 좀 낙포를 줄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고요. 대신 화이자의 경구형 치료제 때문에 좀 올랐었던 관련 섹터 리오프닝 관련 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던 게 특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전일 코스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개인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를 전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현재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틀 동안 72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연기금도 지금 3일 동안 42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탑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 외국인은 매도를 보였고 그 다음에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외국인이 7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다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일단 종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좋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매수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전력, XA, 하이닉스, 현대차, 후성, 대한항공 같은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탑 같은 경우는 여전히 컨텐츠 관련 쪽으로 매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자이언트스텝, 골프존, CJ, 예능 같은 종목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예탁금은 65조로 해서 계속 60조대 중반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원화 환율은 1185원으로 해서 일단 0.1원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전일 아시아통화 약세하고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일단 지키는 그런 수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일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었던 건 백신 치료제 관련된 업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화이자 치료제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큰 폭 하락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화이자 치료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면서 타미프로와 같은 그런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퍼져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내년에 경구형 치료제로 일단 40만 명분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 종목으로는 조금 낙폭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관련 기업들의 약세는 조금 더 지속되는 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분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바이오 기업 쪽으로는 추가적으로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백신화금 반대적으로 해서 리오프닝 관련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11월 일상회복 1단계 실시 이후에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2천 명대를 계속 넘게 유지가 되면서 다시 리오프닝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저께 경교공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런 우려는 조금 불식되는 거 아닌가 현재와 같은 이런 리오프닝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1만 명대 이상으로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현 단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행이나 항공, 면세, 백화점, 식품 의류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 주 쪽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이자가 정말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까지 다 싹쓸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복용이 편한 먹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로 등판을 하면 리오프닝 관련 쪽에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볼 만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이슈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일단 요소수 같은 경우는 가장 요즘에 핫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소수라는 게 지금 디젤차 때문에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젤 화물차가 멈춰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디젤 화물차가 멈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디젤 문제지만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는 디젤 경유차가 주유소에 기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휘발유도 일단 안 된다. 그러니까 휘발유차도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가요? 또 하나가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항망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가 운반을 하지만 항망까지 운반하는 거는 자동차가 운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화물 운반을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항만도 일단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다 중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출업체나 수입업체의 물류가 일단 멈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건설 장비 부분입니다. 건설 관련된 부분도 일단 건설 장비에도 요소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그런 건설 장비뿐만 아니라 이런 건자재를 운반하는 것도 지금 화물차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화물차가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일단 아주 심한 경우에는 경제가 멈출 수 있는 굉장히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택배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창고에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해도 개인들한테 아니면 가게에 일단 물건을 배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수 관련된 문제가 단순하게 디젤차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관련된 상황이고요. 과연 그러면 이 요소수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통해서 지금 요소수의 매점 매석을 단속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입 대체 관련돼서 할당 간세를 시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요소수의 97%를 중국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많은 양을 대체 수입원을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 이런 수출 규제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요소가 복합 비료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농민들이 올 초서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농산물 관련된 자재, 비료나 아니면 농기계나 이런 거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7월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7월부터 중국에서 요소 비료, 복합 비료에 대한 수출을 중지를 시키면서 이런 문제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좀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측의 요소수가 재개될 거다. 재개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아마 시장 문제에서는 좀 더 악화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관련돼서 지금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비료 관련 쪽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료 관련 쪽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 조금 쉬고 있는데요. 일단 비료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산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부분 말고 지금 비료 관련된 부분이 국내 요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를 한 900달러 정도 최근에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암모니아나 여마칼슘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상승이 된다고 하게 되면 비료 가격의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 비료 시장은 농협이 99%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가격을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경영이 좀 나빠졌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한다고 하게 되면 비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가격 인상 없이는 아마 생사를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유서부터는 비료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업체의 수익성도 개선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료 테마에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